예비군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우 에듀와 중앙고시학원에서 개별 면접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인입니다 먼저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면접이 지금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과제로 남아있죠 면접은 50%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종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만큼 면접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면접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하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고쳐야겠다 이런 거는 정말 잘했으니까 조금 더 부각시켜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면접에서 지원 직렬에 대한 지식하고 군무원의 정신 자세에 군무원 조직에 대한 이해 조직 적응력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적절히 녹여서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건데요 목차는 어떻게 되냐면 군무원 면접 최근 동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평정 요소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공 면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개별 면접 스피치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별 면접 기출 예상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건데요 인성 상황 및 압박 국가관하고 가치관 상황에 대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접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 필기 컷인데 합격 가능성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화학 분석직에 지원한 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처음에 엄청 걱정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면접을 준비하면서 필기 컷에 합격을 했지만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커트라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어 나는 필기 점수가 높으니까 당연히 합격할 거야 그런 분들도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50%인 거 아시죠 50점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아서 기왕이면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도록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같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의 최근 동향을 한번 볼게요 브라인드 면접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면접관으로 가서 저희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받느냐 하나도 받는 거 없어요 오로지 면접날 가서 여러분들의 작은 사진하고 이름하고 직렬 수험번호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필기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나이가 어떤지 학교 다닌 때 성적이 어떤지 이런 거 저희한테 아무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여러분들의 자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요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은 어떻지 자 면접 몇 분 본다고 하던가요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10개의 질문이 나올 수 10개 내외죠 그래서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직관을 면접관에게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한 직렬에서 직무 능력을 심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10분 20분 사이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면접 자리에 가게 되면 왜 이렇게 긴장이 많이 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을 하게 될 때 엄청 긴장했어요 라고 많이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긴장도가 실제 면접에 가게 되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00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긴장도가 높을까요 긴장이 높다 보면 긴장이 높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면접관들의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면접 준비와 연습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평정 항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고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원한 군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는 어떤가 그래서 보니까 국가 간 공직 간 윤리 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거를 머릿속으로 꺼내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답변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직 간 한번 볼게요 군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근무할 인재로서 사명감은 가지고 있는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평정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관은 어떻지?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많이 이야기 되는 것 중에 군무원들의 청렴성 요거를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렴 및 반부패,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군무원은 봉사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합격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군무원으로서 지원 동기가 어떤가 그냥 뭐 군대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원 동기를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군무원으로서 보람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건전하고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험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만들어진 너무 인위적인 답변을 만드는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만의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이 두 번째 평정 요소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렬에서는 어떤 일을 하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원한 직렬에 자료 분석력, 판단력, 추진력, 정보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과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응용 능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었을 때 이런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합격 포인트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렬 현안과 해결책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함양하셔야죠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는 국제정치, 사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거, 정체적인 거, 그리고 사회 현상, 경제 등의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을 정리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나오는 질문 중에 그런 거 있죠 신문 봤냐, 오늘 이슈가 뭐냐, 최근에 시사 기억나는 거 이야기해라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라는 건 한 가지만 풀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많은 기출문제들을 다 풀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맥락은 같은 답변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겠죠 그래서 사회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주제 이해와 의사 발표의 논리성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논리적일까요 뒤쪽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 수 있는 논리적인 답변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답변을 할 때 창의적이고 정확하고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서 합격 포인트는 뭘까요 자 그러면 군무원 관련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 때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다 적으세요 적어서 정리를 하셔야지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어 그 자리에 가면 면접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어 긴장되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글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부처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네 군대 네 거기에 한두 번 들어가서는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시간 날 때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다양한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종 뉴스와 공지사항에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눈으로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말로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면 끄고 아니면 뒤돌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말로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에 가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의와 품행 및 성실성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무원을 지원한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표현을 잘못해서 면접을 보러 가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작은 자세 행동 하나로 해서 이 품행 및 예의를 완전히 깎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면접에 임하는 태도에서 예의는 어떻지? 인사는 잘했는가? 자세는 어떻지? 품행은 어떻지? 그리고 성실성, 신뢰성, 배려심, 협동정신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 들어가서부터 퇴실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보이고 어떤 태도를 하고 어떤 용모복장을 하고 갔는지 그리고 말의 내용에 따라서 평가되는 항목이죠 자 그러면 합격 포인트 한번 잡고 갈게요 네 올바른 면접 자세를 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휴대폰 다 가지고 있죠 그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세요 스스로 모의 면접을 통해서 내 자세는 어떻지? 내 행동은 어떻지? 나는 그날 머리는 어떻게 하고 갈 것이고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첫 인상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면접관들은 여러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군무원, 군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떻게 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모복장 보여지는 거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이스트레이닝,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트레이닝은요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해도 정확하고 씩씩하게 들릴 수 있도록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목소리가 너무 작다, 목소리가 너무 낮다, 높다 이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보이스트레이닝 하시고요 내가 그날 면접을 보러 갈 때 군무원의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2년 전에 한 수험생이 기억나는데요 그 수험생은 여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군무원처럼 보이기 위해서 복장까지, 머리까지 완전하게, 말까지 연습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합격했죠 자 그래서 보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 나는 될 거야, 네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군무원으로서 서비스 정신은 어떨까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고요 봉사활동 경험과 윤리의식을 정립해 주세요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을 할 때 듣는 태도는 어떤가 경청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군무원으로 근무할 때 동료들, 군인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경청을 잘 할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감은 어떤가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당당함과 일관성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 나중에 드릴 건데요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는 답변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및 사회성은 어떤가 대인관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많죠 자 그래서 이때 장단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다 적어서 정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부각시키세요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단점은 너무 큰 단점 하지 마시고요 작은 단점을 통해서 내가 지금은 고쳐가고 있다 수정했다, 고쳤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단점을 단점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가는 과정을 하고 있다 수정하는 작업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지고 있다까지 가야 되고요 취미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취미가 어떠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취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휴식시간을 얼만큼 잘 활용하는가 이런 것까지 볼 수 있겠고요 존경하는 인물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인물을 정해 주세요 지난번에 어떤 학생은 본인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그랬더니 어느 소설에 네, 그냥 있지도 않은 인물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보다는 어떤 인물, 위인을 정해서 네,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확하게 발표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생활 신조는 어떤가 이런 부분까지 정리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창의 및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네, 평가 항목을 한번 볼게요 답변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하실 때 추진력, 리더십, 팔로워십 자존감 폐기, 자율성, 사고 유연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어, 아직 신입이니까 리더로서는 갈 길이 머니까 리더십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는 만들어지고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부가 됐을 때 윗사람이 됐을 때 아랫사람들이 많이 따르겠구나 이런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십까지 갖춰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평가하게 되고요 이때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의 합격 포인트를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보게 되면 한 가지만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답변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자기개발 및 자기관리능력 함양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군무원이 되고 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개발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셔야 되고요 구체적인 계획과 포부를 준비한다 그래서 답변을 만들 때는 뭐든지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성실하다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 어떻게 성실했는지 경험하고 이런 에피소드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공무수행에 대한 의욕과 결단력을 표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군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아주 의욕이 있다는 것과 결단력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더십 협동정신 적극성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답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평정요소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평정요소를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금년까지만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서 금년에 합격할 수 있도록 가볼게요 첫 번째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문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그리고 예의 품행 및 성실성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다섯 개 수음이 양가로 1점부터 5점까지 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여러분들이 모두 수를 받았다 모두 5점을 받았다 그러면 다섯 가지 5, 25죠 그래서 곱하기 2 해서 5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별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부분에서는 만점 받을 수 있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 그러면 답을 다시 한번 수정해 보시면서 연습 많이 하셔서 네 위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런데 이때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할 경우에는 미 이상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음이까지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면접위원들이 채점한 결과가 15점 이상 네 그러면 나중에 30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불합격을 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다섯 개 평정 중에 네 다섯 개 평정 중에 두 개 항목 이상을 가로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개 중에 1점을 두 개 이상 받게 되면 다른 항목에서 아무리 5점을 받았어도 이 분은 이 사람은 불합격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반 이상의 면접관이 하나의 동일한 항목의 가로 평정을 했다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A라는 면접관이 A라는 면접관이 이렇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점수를 주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부분의 평점에 대해서는 네 좋아질 수 있죠 그러나 요 의사표현 정확성 논리성에 대해서 1점을 줬어요 자 그러면 B라는 네 면접관이 예를 들면 전부 다 네 상을 줬습니다 전부 다 상을 줬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가를 줬다 그러면 같은 항목의 가 1점이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우수한 점수를 받았어도 다른 항목에 대해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어도 불합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우 미 이상은 받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필기시험 50점과 면접 50점을 합산해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필기점수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우수한 점수 50점을 받게 되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죠 자 그래서 수험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필기시험보다 면접시험이 더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나는 면접을 통해서 합격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금년까지는 5개 항목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평정하게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4개의 항목으로 평정을 합니다 소통 공감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어떤가 그리고 헌신과 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의 태도는 어떤가 이거 평정할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창의와 혁식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네 이거 평가합니다 그리고 윤리와 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이 있는가 이 4가지 항목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내년부터는 이제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다시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5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네 여러분들이 합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볼게요 자 그러면 성공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과 첫 대면을 했을 때 밝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습 많이 하셨으면요 전혀 긴장하실 필요 없고 전혀 떨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 실제 현장에서 밝고 당당하게 가세요 자 그래서 맨 먼저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면 인사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리에 와서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몇 번 김수인입니다 그리고요 평정표 드리고요 앉으세요 그러면 그냥 앉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요 물론 연습은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인사 많이 하세요 그리고 표정 조금 밝게 하세요 너무 크게 웃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소를 띄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밝고 자신감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을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본인 군무원이 되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까 고민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성실하게 수행할 자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신이 있을 것 같고요 자신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접에서는 직접 화법으로 자신감 있게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로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질문을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답변할 때 여러분들이 정중한 눈빛으로 시선을 맞춘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면접관이 가면 앉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맨 먼저 인사하고 들어갔죠 역시 면접관을 바라볼 때도 정확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을 너무 한 면접관을 오래 바라보니까 내가 조금 뭔가 불편해 라고 생각하면 답변하는 도중에 옆의 면접관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참 답변하고 있다가 또 불편하면 다시 옆의 면접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시선은 조금씩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옆의 면접관 볼 때 너무 빠르게 가는 것도 좋은 느낌이 아니고요 가서는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시선을 보게 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떤가요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답변을 할 때는 검은 눈동자가 가운데 올 수 있는 긍정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연습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100번까지 하나라도 미흡하게 되면 면접관 눈에는 안 좋은 점수로 갈 수 있어요 답변 연습 열심히 하고 답변 내용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태도 하나 때문에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자 그리고요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면 면접관들은 이 평정표에 평정할 요소를 다 봐야 되고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예를 들면 가를 줬다 왜 그렇지 거기에 대한 이유도 또 작성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면접관이 작성을 하다가 여러분들을 쳐다봤는데 여러분들이 시선을 탁 피해버리면 시선을 바꿔버리면 네 어떤 느낌을 줄까요 부정적인 느낌과 무언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자신감이 없나 이런 느낌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고 정중한 눈빛으로 시선을 마주쳐야 되고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답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사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인사로 시작하고요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자 인사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오래 남게 해야 되고요 자신감 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접관이 네 면접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해주세요 아 내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 못해서 불안하고 아 나 점수 안 받을 것 같아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 멘트가 수고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로 하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는 나와 동년배 나보다 아랫사람한테 하는 인사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감사합니다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제가 면접을 진행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수험생이 남학생이었어요 남학생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되게 소심한 느낌을 받긴 소극적인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그런데 답변하면서 더듬고 잠시 시간 주시겠습니까 했는데 그 시간도 길었고 답변하는데 많은 실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 연습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실수가 좀 많았구나 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 면접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를 하려는 순간 이 학생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앉아있는 상태에서 아이씨 하고 네 본인도 모르게 그냥 말이 나왔는데 이 아이씨라는 말이요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긴장을 해서 이렇게 옆을 보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아이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감사합니다는 했어요 인사는 했어요 근데 이 태도적인 면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민원인들과 군인과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갈등이 벌어지거나 어떤 불만스러운 일이 있으면 바로 표현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괜찮아요 앞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만점 받으면 돼요 5점 받으면 돼요 수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경험 면접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 나 앞에서 실수했는데 아 나 앞에서 요거 잘못했는데 아 저거 어떡하지 이미 어쩔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네 빨리 읽고 그 다음에 준비하세요 자 그래서 마무리 인사 감사합니다까지 하시고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성공 면접을 하기 위해서 태도적인 거 한번 잡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별 스피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답변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힘들어요 네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이론에 대해서 네 필기에 대해서만 공부해왔고 말하는 습관이 그렇게 많이 들여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하다 보면 자꾸 늘어요 그런데 이제 면접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논리적인 답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 틀에 맞춰서 답변을 만들게 되면 면접관들이 들었을 때 어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구나 긴장은 하지만 네 떨고는 있지만 어 논리적이야 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질문에 대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갈식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답변을 할 때 두갈식으로 여러분 두갈식하고 미갈식은 아시죠 두갈식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머리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앞에다 하는 거고 미갈식은 꼬리 밑자래서 뒤에다 두는 경우 어 여러분들은 면접을 한 번 보고 그냥 끝납니다 자 그런데 면접관들은요 아침부터 저녁 맨 마지막 수험생까지 네 면접을 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면접관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고 보려고 하지만 하루 이틀 보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면접이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며칠 되면 나중에는 집중력이 많이 흐려져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려고 할 때 그 대답하려고 하는 그 주제를 그러니까 키워드를 미갈식으로 놓게 되면 이미 면접관들은 안 듣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당신은 성실하십니까? 라고 하면 네 저는 성실합니다 로 하셔야죠 뭐뭐 했습니다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갈식으로 하고 제가 성실한 예화 경험 사례들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할 때 30분 전에 미리 장소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제 시간 전에 들어가서 책상을 한번 닦으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1년 동안 해서 나중에 사장님이 저에게 어떠어떠한 제안을 했다 이런 예화 경험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듣는 면접관이 들었을 때 아 구체적이네 경험도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성실성을 통해서 군무원이 되어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군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공직 적용을 하시는데 예 각오와 다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전부 다 머릿속에 넣어서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는 두갈식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든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내가 경험한 거 내 이야기 내 예화를 넣어 주시고요 맨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것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저는 어떠어떠한 군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다짐하고 가고는요 여러분들이 좀 문장을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면 10개의 질문이 나갔다 근데 10개의 질문 맨 마지막에 저는 성실한 군무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10개를 다 한다면 이거는 좋은 답이 답변이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일단 문장을 만들어 놓고 긴장한 상태에서도 어떤 문장이라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개별 스피치 구성 요거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